안녕 연수가 정말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도 2권이나 읽어줄거요 바보돔 먼저는 이거 읽어줄거 이제 읽어줄게요 보들이와털털이의 경고 앞에요 구경 여기 있네요 오페의 앞 극장 앞에서 털털이 멤버들이 기다렸어요 털털이 있는 보드가 오페라 공연을 보기로 했거든요 오페라는 노래를 부르면 연구하는 공연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보드리가 오지 않았어요 도둑둑 큰나요? 좀? 내가 좀 물리게 해줄게 어휴 왜 이렇게 늦는거지? 보드리가 오지않은 떨떨이는 안염부 부절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할래 별떡 보드리가 뛰어왔어요 털털아 미안해 아기새가 너무 말썽을 불어서 말이야 보드리는 아기새를 가방에 넣으면 말했어요 뭐 아기새를 데리고 왔다고? 털털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드라 오페라가 시작되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대 어서 가자 보드라 오페라 아이 좋아 오페라는 보단이 콤만 같아 우리 맨 앞자리에 앉자 우리 자리는 체줄 가운데야 걸어가서 앉자 아이참 나는 맨 앞이 좋다고 공연장에서는 마음대로 앉으면 안 돼 입장편에 입장편에 적힌 자리에 앉아야 해 그럼 그런게 밥이 있어 난 맨 앞에 좋아 자리도 입었잖아 자리도 입었잖아 옷을 보드라 그러지 말고 정해진 자리에 앉자 왜 탈터리가 탈터리가 보드리는 자리 때문에 호식각신했어요 오페라 시작시간이 됐어요 공연안대원이 손에 안내판을 들고 배송 앞으로 남았어요 첫번째 안내판에는 곧 공연을 시작합니다 두번째 안내판에는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안내판에는 휴대전화에 정원을 입어주십시오 바꾸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말을 못하나봐 보드리가 킥킥 걸었어요 보드라 조용히 해야 돼 근데 곧 공연을 시작한다잖아 공연창이 어두워지자 진짜 진짜 배우들이 나와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스럭 보드리가 가방 속에서 샷담을 꺼냈어요 탈터리가 탈터리가 이거 이거 먹어 보드리는 보드리는 아기새에 꺼냈지요 아기새는 공장 모대 쪽으로 날아갔어요 공항을 보러 온 관객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기새는 고대 옆에 있는 잠은 방으로 쑥 들어갔어요 고구마 보드리와 털돌이는 살금살금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새를 찾아보듯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방면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실이었어요. 난데 언니 아기 제가 들어오자 애완을 잊고 있던 배우는 깜짝 놀라 뒤로 벌렸던 넘어졌어요. 분장을 하고 있던 배우는 배우들이 들렀어요. 그때 오피가 감독이 아기새를 잡았어요. 아니 이어깨새를 데리고 들고 왔지? 감독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컥에 변했어요. 모드리와 털털이는 감독에게 잡혀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노래가 들러 나왔어요.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애서 부르고 하고 외치는 소리가 박수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소리를 짓는 거예요? 털털이는 너무 궁금했어요. 배우들 노래에 감동했어. 그들은 그는 그것 같다. 그들은 그러는 것 같다. 보어보는 잘했다. 신난다 하는 뜻이지. 보드리와 털덜이도 공룡을 보고 싶었지요. 보드리와 털덜이도 공룡을 보고 싶었지요. 보드리와 털덜이도 공룡에게 부탁드려요. 저 감독님 제발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감독님 제발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발성 부리지 않을게요. 도는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여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내가 왜 뒤로 넘기죠? 이렇게 읽었고요. 자 읽었죠? 오페라 공룡은 아주 감독적이었어요.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는 단단했지요. 오페라 공룡을 처음 본 털덜이는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사진기를 꺼냈어요. 공룡장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고르면서 누군가 털덜이 말을 꽉 잡았어요. 감독님 모드니까 털덜이를 믿을 수 없어서 안내원을 보냈던 거예요. 보드리는 공룡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가라고 했어요. 빨리 아기새를 데리러 가고 싶었거든요. 아기새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룡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가면 안 돼요. 배우들이 어디서 데리러 간 다음에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보드리 얘기를 놀랐어요. 이번에도 감독님이 보낸 안내원이 없지요. 보드리가 털덜이는 오페라 공룡이 이렇게 강조적일지 몰랐어요. 하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처음 본 공룡이라 수동성이었거든요. 보드리는 앞으로 아기새를 데려오지 않기로 털덜이 과일 꼭꼭 약속했어요. 얼른 상단 좀 억지 않기로고요. 이번에는 조금만 기다리려고 읽어줄게요. 보드리는 앞으로 아기새를 데려오세요. 보드리는 앞으로 아기새를 데려오세요. 보드리는 앞으로 아기새를 데려오세요. 보드리는 앞으로 아기새를 데려오세요. 사과나무 가까이에 토끼 집이 있었어요.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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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토끼 다섯 마리가 살을 많이 골밖으로 나왔지요. 바스락 바스락 와 봄이다. 아기토끼들이 기분 좋게 밭으로 나왔지요. 사과나무에서 하얀 꽃들이 더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기로운 꽃 냄새 우리 저 꽃을 따 먹으러 가자. 아기토끼들은 줄을 쳐서 사과나무를 향해 걸어갔지요. 그런데 벌떼들이 사과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나무에 가까이 오지만 가까이 오면 이 큰 칩으로 혼내줄 테다 도끼 들는 폴이 죽어 돌아갔어요. 오지마 날이 갈수록 사과꽃 한 개는 아기토끼들의 코를 감지럽혔어요. 우리 다시 한번 꽃을 먹으러 가자. 날아 조금만 먹는다고 벌떼에게 부탁을 해보자. 안 돼 벌의 침이 얼마나 무서운데 맞아 우리는 절대 벌을 이길 수 없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벌어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저기 사과나무에서 달콤한 향기가 난다. 우리 한번 가보자. 아기토끼들은 사과가 주렁주렁 나는 사과나무를 모았어요. 정말 맛있겠다. 아기토끼들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있던 벌들이 또 나타났어요. 아기토끼들은 장끝 없이 먹었죠. 얘들아 겁내지 말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보렴. 우와 신난다. 아기토끼들은 신이라서 달고 맛있는 사과를 따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든 처음에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단다. 겨울들은 이 말을 남기지 멀리 떠나버렸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났어요? 길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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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